11번 힘. 이 힘에서는 그림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여자가 이 늑대를 뭐 어떠신 분은 보는 경향에 따라 틀려요. 이 개로 많이 봐요. 개로 보이죠. 늑대로 보는 분은 좀 드물더라고요. 나보다 덩치고 힘이 센 개나 늑대를 입을 찍고 있죠. 여자가. 그럼 엄청나게 힘이 세죠. 11번 힘. 태양. 사자자리 태양으로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여자든 남자든 힘은 좋다. 힘이 좋으니까 욕심이 강하다. 딱 그림을 봤을 때. 그 대신에 굉장히 성욕이 강하다. 여자가 성욕이 강하면 남자가 못 따라가죠. 또 남자가 성욕이 많으면 여자가 못 따라갈 정도로. 여자든 남자든 성욕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면에서 성욕이 아니어도 힘은 좋은 사람이구나. 보기에는 외수하게 보이도 아주 강한 사람이구나 생각하면서 설명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자신감과 능력이 뛰어나고. 독립심이 강하다. 힘이 엄청 세라.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돈 욕심도 많다. 돈 복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손대도 돈이 된다. 돈 욕심이 강한 만큼 돈 복도 있다. 중년, 치료사, 카운셀링, 카리스마가 강하라. 이 카드는 이 중에서 카리스마가 주 키워드예요. 여자든 남자는 힘이 세고 돈이 많이 세니까 카리스마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여자도 예쁜 여자는 아닙니다. 아주 잘생긴 여자. 남자 같은 형을 가진 카리스마가 강한 여자. 멋지죠. 여자는 또. 남자도 멋지겠죠. 최선을 다해 애쓰고 다혈질이라. 막대와 비슷하지만 다혈질은 근데 막대하고 정반대적인 성격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뭐 좀 조절을 못하니까 막대와 같이 좀 조절 잘하세요. 이렇게도 이 말씀을 드리려줬고. 그렇지만 좀 조절을 할 수 있다. 극단주의 성급함. 힘이 막 세고 욕심이 강하고 돈 욕심도 엄청 강하니까 뭐 아무래도 성급하겠죠. 성질이 급하겠죠. 힘이 강하고. 이 카드를 뽑았다. 여자든 남자든. 친구 간이라도. 아 돈 욕심이 엄청 강하구나. 먼저 생각하시고. 돈 때문에 친구도 사귀고. 돈 때문에 남자 사귀고. 돈 때문에 여자를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생 본능을 억제. 통제함. 동물적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죠. 동물적 에너지가 성욕이 너무 강하다. 동물적인 에너지. 힘이 강하니까 여자가 뭐 저 힘 좋은 사자나 개를 막 입을 저렇게 딱 찍고 있는 그림이 딱 나왔으니까. 이삿짐 센터. 힘이 좋으니까 뭐 이삿짐 센터나 격투기 뭐 훈련장이 뭐 훈련 교육이나 뭐 다 힘으로 하는 건 다 된다. 카리스마 강한 여성. 여자가 이 카드를 뽑았다. 그 남자는 공처가 하죠. 사자나 개를 남자로 보면 되니까. 또 남자가 이 카드를 뽑았다. 그러면 그 남자는 여자가 되고 밑에 사자나 개는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자 같으면 남편한테 직선이 못하고 매먹고 욕 듣고 사는 여자 가지고 아주 불쌍한 여자죠. 이 사자가 여자 부인이 됐을 경우는 엄청나게 불쌍한 여자죠. 그 남자가 이 카드를 뽑았다. 좀 가정에서나 밖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가정에서 좀 지고 사세요. 너무 이기고 살지 말고 이렇게 좀 좋게 충고를 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가 엄청 강합니다. 이 카드는. 능력도 좋고. 내가 뭐 가진 재물도 많고 하니까 항상 자신감에 강하죠. 그러니까 좀 주위 사람한테 저 이기적이라 말도 많이 듣고. 친구를 사기도 돈을 먼저 법니다. 이 카드는. 또 돈복도 많아요. 이래 보면 우리가 볼 때 보통 사우나 시대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옷 다 벗고 볼 때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또 옷 입고 나가도 어디 호떡 장사나 시장에 앉아가지고 남물 파는 사람인데. 남자가 애인으로 있는 남자가 아주 막 돈이면 돈 검은 부하를 해주고 아주 막 생각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 카드가 또 그는 돈복을 주는 카드가 됩니다. 보기는 초라하고 외속 아무것도 없는 여자나 남자가. 가진 거는 많다. 이 카드가 그렇게도 됩니다. 주로 이 카드는 친구로서는 그러니까. 오래 못 가겠죠. 돈을 보고 친구를 사귀니까. 나만 아는 사람. 이기주의다. 그 대신 돈복은 많다. 잠시 잠시 연애할 때 확 돈을 빨리 빼먹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카드는. 올해는 못 간다. 이 카드는 자신감 있고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다 좋은 카드입니다. 특히 제일 좋은 건 돈복이지 않습니까. 건강은 심장. 근육계통. 힘이 좋아서 힘으로 서는 직업이 많으니까. 근육계통도 조심해라. 혈압 심장계통이니까 혈압 디스커 고관절 승욕이 강하다. 장소는 스포츠센터 운동장 도살장 동물원 다 힘으로 서는 직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침을 말 써야 되는 직업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사람으로서는 운동선수 육체노동자. 육체노동자 노가다 하는 사람들도 되겠죠. 대변인, 조련사, 치과의사 뭐 이거는 별로 아닌데 어떻게. 위험한 직업. 그리고 모든 일에서 다 온우가 됩니다. 온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저 직장인도 온우 대신 온우 역할을 합니다. 또 내가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겠다. 못 쓴 장사를 처음 시작하겠다 할 때 이 카드가 나왔다. 그럼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창업할 때 이 카드가 나오면 아주 좋습니다. 공부 카드로 됩니다. 또 학생이 이 카드로 뽑았다 공부도 잘합니다. 애정으로서는 아까 말했죠. 성욕이 강하니까 성적 매력, 육체적인 애정이겠죠. 일방적인 감정표율, 권위적 사랑, 집착, 어부증이나 어처증이 많다. 다혈절이니까요. 그래서 뭐 성욕이 강하니까 또 임신할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러브호텔 갔을 때 아까 2번 여자 교환과 18번 달이 붙으면 러브호텔 간다. 속도의 변화가 있다. 이 카드와 러브호텔 18번 떴을 때는 100%, 200% 불륜관계입니다. 또 부부으로서도 아주 성적으로 못 헤어집니다. 이 카드는 떴을 때. 성적으로 매력을 느껴서 절대 못 떨어지는 카드입니다. 여자든 남자든. 또 내가 직업을 바꾸고 싶다. 지금은 이제 이 사업을 한다. 이 장사를 한다. 장사를 좀 바꿔볼까 할 때는 바꾸지 마십시오. 충고하십시오. 만약에 정 바꾸고 싶으면 많은 경험을 하시고 생각을 잘하시고 직업을 바꾸십시오. 필히 충고가 들어가는 카드입니다. 성급한, 성질이 급하니까 다혈절이, 박대학 비슷하니까. 성급한 판단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